공병호 TV의 공병호 공사에서 온전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려움은 거짓을 거짓이라 하지 않고 거짓을 부끄러워 하지 않고 거짓을 참으로 어기는 일들이 너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동작구 의뢰 후보로 나선 이수진 전 판사 이야기입니다 동작구 의뢰 더브루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수진 후보는 52살입니다 사법연수원 31기 출신입니다 이수진 후보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입니다. 그는 양성태 대부분의 강제징용 재판 지연 의혹을 언론에 알린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양성태 대부분이 사법농단을 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그녀는 사법행정권 남룡의학의 대상자로 양성태 대부분장을 지목하여 공격해 왔을 뿐만 아니고 그녀 자신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수진 후보는 양성태 대부분의 피해자다 이런 주장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그녀의 상품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지역구 후보를 주었습니다. 이수진 후보는 1월 7일 날 판사직을 그만두고 불과 20일 만에 민주당에 입당해서 법원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수진 후보는 입당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양성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불이익을 받은 블랙리스트 판사입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를 영입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수진 전 판사야말로 양성태 대부분 사법농단의 최대 피해자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근무했던 동료 판사들은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수진 후보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이수진 후보와 함께 대법원에서 근무했던 복수의 판사는 이런 지하에 그런 주장을 거부하고 맙니다. 법원과 검찰에서 이수진 부장의 업무 능력 등이 떨어져서 전출이 되었을 뿐이고 다른 이유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동료 판사들이 주장합니다. 또한 동료 판사들은 이수진 부장은 사교 폭이 넓고 약속이 많아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른 연구관들은 거의 매일 야근하는 데 비해서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야근했다. 이수진 후보는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 한 언론 인터뷰와의 가진 기자회견에서 저는 사법농단 피해자이며 저의 사법개혁 의지를 저지하려는 분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실체적 진실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과연 이수진 후보가 진짜 사법농단의 피해자인가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피해자인가 진짜 피해자인가 아니면 가짜 피해자인가 피해를 입었다고 그냥 가짜로 만든 것인가 이런 것을 대다수 사람들은 알고 싶어합니다. 이수진 후보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양성태 대법원장 등을 음해하고 자신을 양성태 대법원의 피해자로 주장한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양성태 대법원의 비판적 입장에 목소리를 내온 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인 양홍석 변호사는 이수진 후보가 사법농단 피해자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3월 28일 날 양홍석 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은 이수진 후보가 양성태 대법원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밝히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당신이 피해자이면 이수진 후보가 피해자이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밝히라 너무나 제가 볼 때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양홍석 변호사의 주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언급 안 하려고 했으나 이수진 전 판사가 상고법원 반대 맹악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는 것은 동문서답이다. 전형적인 프레임 전환 시도다. 국민을 개대지로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양홍석 변호사의 지금부터 주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피해자면 뭔 피해를 입었는지를 밝히면 된다. 들어보고 피해라도 볼만하면 피해자로 인정하는 것이고 스스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리지 않겠다. 피해랄 게 없으면 왜 피해자라고 했냐는 질문을 받게 된다. 애초에 얼마나 정치가 우섰고 사람들이 우섭게 보였으면 본인 스스로 피해자라고 하나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없는 피해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가 더 궁금하다. 양홍석 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의 주장은 당신이 이수진 후보가 양성대 대법원의 피해자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밝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문장을 보면 피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을 것이다. 이제 봐서 피해를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겠느냐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동안 이수진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진 후보가 입었다는 피해 가운데 하나가 양성대 대법원에 의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렇게 동작 후 의뢰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후보가 자기 피해 사실을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료들은 이렇게 배치되는 주장을 펼칩니다. 무리를 야기한 법관 리스트에 이수진 이름은 없었다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또 다른 하나입니다. 이수진 후보가 입었다는 피해는 양성태 대법원 비판에서 2017년 대법원 재판 연구관에서 내가 밀려났다 이렇게 피해의식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일했던 동료 판사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업무 능력이 떨어져서 인사가 난 것뿐이다. 피해자라고 할 수 없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냥 사실이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진실이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거짓이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동료 판사들의 주장이나 양홍석 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수진 후보이자 전 판사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사기에 족한 주장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리면 특정 후보를 두둔하거나 특정 후보를 비하하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진실이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참이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거짓이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그 부분을 이수진 후보가 하루속히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낱낱이 밝힐 필요가 있고 또 그 피해가 진짜 피해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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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